그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했죠. 자 니들이 하도 그러면 사오라도 그 수익들을 갖다가 가져오라고 하는데 내가 이럴 줄 알고 안전장치 해놨지롱. 그러면서 이걸 딱 꺼내듭니다. 청념이행사약서. 빙고. 야. 이것까지 받아놨어. 이걸 받았는데 만약에 이게 위배되는 것이라면 지금 현재 수사를 하는 것에 의하면 위배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 신분 숨기고 들어왔어. sk증권으로 가리고. 이런 것부터가 청념이행사약에 해당하는지. 남욱이 들어온 것도 사실은 걸려요. 그리고 뇌물 준 게 밝혀졌어. 곽상도한테. 이러면 청념이행사약서 한 겁니까? 그렇죠. 바로 걸리네. 왜 이거 보도 안 하냐. 왜 이거 보도 안 하지. 보도를 갖다가 한 데가 한결해야. 유일해. 딱 걸리는 거지. 이렇게 되면. 유일한데 여기에서도 이런 청념이행사약서가 충분히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애초부터 깔아놨다라고 하는 거를 정말 강조해가지고 기사를 쓰지 않았어요. 정말 그냥 이재명 지사가 한 말을 다운 펼쳐가지고 인용만 했어. 어떻습니까? 이런 게 행정이다. 이런 게. 결국에는 다 잡아넣네. 이것 때문에 다 회수할 수도 있어. 지금. 이렇게 되면 아무도 이익을 못 가져가는 거죠. 우리 다 같이 박수 한 번 보내줘요. 그런데 왜 조중독은 이거 보도하지 않죠? 아니. 청념이행사약서를 자발적으로 꺼내가지고 자발적으로 이거 회수하라고 하는 사람이 이익의 몸통입니까? 박모 씨한테 물어보세요. 당신네 사주한테. 이럴 수 있냐고. 몸통이시면. 제가 이제 몇 번 얘기를 살짝살짝 꺼냈긴 했는데 은수미 시장이 여기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좀 안 하고 있는 게 좀 답답하다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하셔야 돼요. 이걸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 알려줬잖아. 밥 떠넘겨줬잖아. 네. 이거는 은수미 시장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또 은수미 공으로 남아. 그러니까. 이거 회수하면 은수미의 정치적 자산이 돼. 맞아요. 은수미 시장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시죠. 그냥 다 상처를 낳고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숟가락까지 떠먹여주고 계십니다. 이거 받아 먹지 못하면 바보입니다. 그런데 왜 만배형은 11일 날 소환이야? 몰라. 그만큼 다 숨길 거 다 숨기라고 하는 거지. 11일 날 아니에요? 11일 날 소환하는데. 월요일인가? 그리고 봤더니 원유철 부인이 고문을 하면서 월 600만 원씩 받고 있었대. 이건 뇌물 아닙니까? 뇌물이죠. 원유철은 어디 당 소속이죠? 좀 짐스러운 당이죠. 국짐 소속이고 뇌물 원래 받으셔서 지금 빵에 계시죠? 네. 빵에 계시는데도 무슨 놈의 힘이 있는지? 그분은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그분은 검사들한테 받은 걸 받았다고 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셨더라고요. 참 그런 건 보면 또 원유철 고문은 굉장히 또 뭐라고 해야 돼? 순수한 사람이네. 저렇게 뻔뻔스럽지 못해. 곽상도나 이준석처럼 뻔뻔스러운 사람은 아니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위성정당에 가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오더 주는 대로 다 공천하고. 에라이 진짜 한심한 인간들아. 이낙연 측 그런데 오늘 발빼고 있습니다. 서론 구속 발언이 와전된 것이다. 이 얘기가 나 그럴 줄 알았어. 어제 같은 경우에 서론이 이 얘기 나오면서 해당 행위에 가깝다. 이 사람은 경선이 끝나고 나면 이 사람은 딴 게 문제가 아니라 해당 행위 부분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다. 그리고 깔려면 당장 깔아. 결정적인 제보가 있고 구속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깔아 이랬는데 그러니까 바로 뺀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없는데 쓸데없는 소리 오버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물러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기 서론 의원이 사과를 할 게 아니라 서론 의원은 나가야 돼요. 그럼. 이거 저 진짜 이 사람은 저 못해 처먹어가지고 진짜. 진짜 이런 식으로 연세를 하실 겁니까? 연세를 적시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계속?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김종민 의원, 정성호 의원이 다 서론 제보 성급한 얘기다. 지라시 수준이다. 다 얘기를 했어요. 갖고 있는 것도 없는 거야. 뻥까 친 거야. 그러면서 결국 분탕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다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해도 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문제는. 오죽했으면 이런 짓을 해도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내부적으로. 나는 그 중심에 어떤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봐요. 김모 씨. 김모. 김모 씨. 예전에 대통령 디지털 하던 김모 씨 있잖아. 그 뒷배가 누구라고 그랬지? 그 뒷배가 또 있다고 그랬잖아. 있죠. 그 사람 믿고 마구 지르다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만평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깐부. 콜? 콜. 이러고 지금 나자빠져 있습니다. 자, 천막 쳤네요. 천막 쳐서 성공했던 건 박근혜 밖에 없죠. 황교안은 천막 쳐서 망출. 그러니까 완전히 망했죠. 폭망했죠. 이번에도 결과적으로는 망했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망했고요. 천막. 아이고. 논평을 해 주셔야지. 이 천막에 가서 이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정치라고 생각하는 작자들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글쎄 이제 대장동. 이거는 자해 행위거든요. 사실은. 특검 열어면은 자기들이 다 잡혀갈 텐데. 아니, 특검 안 해도 잡혀갈 건데 굳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뒤에서 떨고 있는 사람 많은데. 그러니까 뒤에서 떨고 있는 사람이 좀 많을 텐데. 대장동에 여기 땅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텐데. 나겸은 전 의원은 뭐하나. 이완구 총리는 전화라도 좀 했을 뻔한데. 그러니까. 살살하라고. 진짜 몸통은 돈 받은 사람이 몸통이에요. 그럼요. 뭘 모르는데 설계를 한 사람은요. 돈 받고 팀 벌써 날란 사람이에요. 설계를 왜 하는데 내가 돈 챙기려고 설계하잖아. 그렇지. 내가 설계를 안 하고 순수하게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없어요. 돈은 내가 먹으려고 설계 안 하는 거예요. 따라서 돈 먹은 놈이 범인이에요. 그래서 계속 특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냐하면 특검이 제대로 가동이 되려면 한 석 달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중에 분탕제를 얼마든지 칠 수 있고. 또 특검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허익범처럼 골라오면. 그러면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벌써 보면 유동규를 그쪽으로 이제 벌써 먼저 잡아 넣는 걸 보면 검찰이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로 올라가 주는 거니까. 국민의힘 이네들은 검찰이 자신들이 그려놓은 경로대로 따라가 주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봐요. 맨 처음에 이게 대장동 이게 이재명 실소유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재명이. 측근. 이재명이 뇌물을 받아 먹었다. 측근한테 뇌물을 받았다. 뇌물을 받아 먹었다. 그다음에 나중에 그래도 안 되니까 이재명. 이제 마지막으로 온 것이 이재명이 배임을 한 거다. 그렇지. 이 배임설로 결국 넘어왔단 말이에요. 배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데 이걸로 이제 유동규를 통해서 배임까지 끌고 넘어갈 수 있도록 넘어가려고. 이걸로 수사하는 척만 해도 대선 국무연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니까. 대선 개입이죠. 이걸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거 그림 짜준 건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이라고 봐요. 그렇죠. 늘 하던 거니까. 늘 하던 짓이니까 그게. 한동훈이겠지. 한동훈. 윤석열은 머리에는 그거 안 나와요. 요즘 보니까 진짜 그렇다. 안 나와요. 머릿속에 맨날 정법수행밖에 없어. 항문침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문침 맞고 기를 보충해야 그 떨리는 마음으로 토론해 나오시는 그분께서 여기 왕차까지 써가면서 그걸 호흡을 가다듣는 분께서 무슨 그런 아이디어가 알겠어요. 그 정도 아이디어는 저기 한동훈 정도는 해야지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이준석과 깐부 먹으실 겁니까. 깐부가 특검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 계신데 깐부는 은어 소고로 친구. 한통속 한편이란 뜻입니다. 깐부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데에서는 깐부 혹은 깐부 또 깐부 영어 콤보에서 왔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뭐 평안도 사투리다. 이런 날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평안도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콤보가 깐부가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래도 너무 먼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이렇게 깐부 먹고 있다면 민주당에 왜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겁니다. 얼마 전에 주진우 기자의 경우도 그동안 우리가 계속 그랬었잖아요. 됐어 됐어. 문제가 있어도 됐어 됐어. 때되면 다 나올 거야. 가만히 있겠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듯이 자기 스스로의 정체를 드러낼 겁니다. 기다려보시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뛰워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해서 로